네, 정말 복잡 다양한 일들이 정말 많았던 한 해죠. 뭐 지금도 그렇고요. 지난 11월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좀 점검을 하면서 내년 시장까지도 어떻게 될 건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전국 5대 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한번 통계를 한번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매매가격 증감료를 보시게 되면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입니다. 5개 광역시, 수도권 지역에는 인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광역시로 나눠진 거고요. 연대별로 봤을 때 2017년 11월부터 해서 지난 3년, 2017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까지 11월까지 해서 4년치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0.14, 0.15, 0.14 정도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0년도 들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달부터 0.78, 그리고 9월 0.80, 10월에는 약간 떨어졌긴 했으나 11월에 다시 1.43으로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이만큼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1.53까지, 지금 현재 0.1%대가 안 됐던 비율이 이제 1.53까지 수도권 지역도 크게 확대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5개 광역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1.85, 수도권 지역보다도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개 광역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수도권 지역보다 더 많이 오른 비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 중소도시죠.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거의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올해 들으면서부터 다시 상승폭으로 전환이 되면서 0.69%까지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과 5개 광역시의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떠나서 전체적으로 현재 가격이 다 상승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승 그래프가 향후에도 계속 그러실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1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사이에 상승 지역이 6%가 올랐습니다. 상승한 지역, 집값이 오른 지역이 6%대가 한 달 사이에 올랐다는 얘기는 굉장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압 지역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오른 거고요. 보압이 13.1%에서 3.4%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압 지역에서 다시 상승 지역으로 다시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집값은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매가 지수 상승 장기 추이를 보시더라도 100보다 높으면 그 지역에 현재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6년도부터 지금 통계가 나와 있긴 하지만 짧게는 한 5년 정도만 보시더라도 계속 현재 우상향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지금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라든가 전체적인 가격 상승, 또 세금의 부담 이런 것들 늘어나면서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수 매매가격, 전국의 매매가격 증감률을 보시더라도 전월 대비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1.8% 정도 됩니다. 1.4% 정도 되겠군요. 1.4% 정도 되고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거의 7.8%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7%에서 8% 올랐다는 얘기고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1.4%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폭우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민층들의 집 구하기가, 집을 사기가 더욱더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시더라도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서울 지역의 강북과 강남 나눴을 때 강북 지역이 14개, 강남 지역이 11개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가격이 올라온 지역들이 강북 지역이 1.68% 정도 올랐고요. 강남 1.65% 그중에서도 더 많이 오른 지역이 중랑구와 도봉구 2%대고요. 금천구와 송파구도 거의 2에서 2%에서 3%대. 서울 지역은 하락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0.72% 정도 올랐고요. 부평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0.72% 올랐지만 동구 지역은 오히려 좀 떨어진 편을 보실 수 있고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서울 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올랐죠. 1.64%고요. 그중에서 이제 조종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죠. 이거는 지정되기 전 10월 달에 7.76%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김포 지역의 집값이. 거기 일산 동구까지도 2.75%까지 같이 동달아 올랐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떨어진 지역은 오히려 이천 지역이 0.91%가 좀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 지역도 현재 규제지로 묶이면서 그 인근에 있는 도시들, 파주, 대표적인 게 파주죠. 파주 지역으로 현재 그 상승세가 옮겨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매매가격 증감료.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을 따져봤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전월, 지난달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거의 현재 몇 프로 때 올랐냐. 1.7% 정도. 그리고 전년 동월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현재 11% 정도 올랐다. 작년에 비해서 11% 정도가 통계적으로 서울 지역의 집값이 전체로 다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가 7.76%. 매수세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쏠리면서 풍선효과죠. 그러면서 이 지역의 가격이 월등히 올랐던 거 보실 수 있고요. 그중에서 금천구와 중랑구, 일산, 동구, 성남, 도봉구 이런 지역들이 현재 3%, 2%대로 가격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 한쪽 지역을 규제를 잡게 되면 그 인근 지역으로 현재 옮겨붙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포 지역의 규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인근 지역으로도 파주 같은 경우도 집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옥외광역시 같은 경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봤을 때도 부산이 2.36%, 대구가 1.91%, 광주가 1.12%, 대전이 1.51%, 울산이 1.61%로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운대와 수영, 남구, 수성구, 남구, 동구, 서구, 유성구, 남구, 중구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 부산, 옥외광역시 같은 경우는 원래 전진적으로 가격이 좀 오르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르는 건 근래가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들도 규제지옥으로 다시 묶은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옥외광역시도 현재 전월 대비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현재 1.8% 정도, 전년 동월비에 따졌을 때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 6.5%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옥외광역시 상승률 가장 많이 오른 지역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그 다음이 현재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부산 남구, 울산 남구와 대구 수성구 이런 순서대로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현재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여권들이 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여권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또 현재 탈서울이나 탈수도권을 하면서 투자처를 옮긴 사람들이 많이 또 이쪽 지역을 또 쫄림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올랐다 보셔야 되고요. 유형별로 봤을 때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독 연립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을 때 현재 4월부터 11월까지 쭉 봤을 때도요. 현재 아파트는 현재 11월까지 1.51%가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단독주택은 0.75% 그런데 연립하고 다세대주택이 현재 아파트 상승률을 더 수월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띵 오르다 보니 대체제를 찾다 보니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 현재 수요가 쏠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1.54% 오른 반면에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2.13% 올랐습니다. 그만큼 현재 소형주택들, 작은 주택들 쪽으로 수요가 옮겨 붙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그것도 입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더 돈이 안 됐다라는 상품들이 가격이 월등하게 오른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자처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시고요. 오개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오개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월등히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오개광역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로 아파트가 현재 월등히 가격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별 증감력을 보시더라도 아파트와 단독 연립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래프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는 게 2020년도 10월부터는 거의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수직으로. 이 얘기는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거의 현재 급경사를 그리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가격이 실제적으로 이 주변의 어떤 매매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부조리하게 조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고가 수요가 원칙에 맞지 않고 잘 돌아가지 않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 시장에서는 공고가 수요가 절대적으로 현재 부적절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파트 단독 연립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단독도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아파트라든가 연립도 그만큼 상승한 부분도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아파트를 뺀 나머지들, 현재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전세가격도 당연히 오르겠죠. 매매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전국이 1.16% 지난달까지요. 수도권 지역이 2.13% 그리고 고개광역시가 1.32% 기타지방이 0.92% 봤을 때 한 달 사이에는 6%대가 올랐습니다. 현재 보합으로 유지되던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와 전세는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당일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도 전세가격 주요 상승 하락 지역 봤을 때 강북과 강남 나눴을 때도 강북 노원구와 도봉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송파구와 강남구가 더 많이 올랐다. 오히려 금천구가 좀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구와 부평구, 경기는 김포와 수원 영통 2천이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강남, 강북을 현재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집값이 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전세가격도 전월 대비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현재 2.4% 정도 전월 대비. 10월 대비 2.4%.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몇 프로냐? 9% 올라왔습니다. 9% 거의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한 수치죠. 수도권 상승을 위해 지역은 당연히 김포가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김포 지역, 그 다음에 송파, 수원, 강남, 성남, 양천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픽 곡성들이 계속 현재 상승 곡성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집을 구입하기가 또는 현재 전세를 얻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요. 5개 고향시 전세가격도 마찬가지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우산 봤을 때 해운대와 남구, 현재 매매가격 상승률이 큰 지역들이 대부분의 전세가격이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임대시장도 매매시장도 그만큼 가격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개 고향시 전세가격 증감률이 전월 대비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1.3% 정도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몇 프로냐?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5개 고향시 상승률 지역이 울산부터 해서 부산, 남구, 울산, 대구부터 해서 경상남도 쪽 이걸 중심으로 했을 때 가격이 가장 많이 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행별로 전세가격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서울과 5개 고향시까지 나눴을 때 아파트 단독 연립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갑니다. 그랬을 때 매매가격 상승률을 따라서 현재 전세가격부터 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이 지역의 현재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것도 전세가격이 1.6%부터 2.3%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택 유행볼 증감률 추이도 실제적으로 그래프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 다시 정리할 수 있고요. 또 매매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매수의지수가 봤을 때는 현재 90.3% 현재 매도자가 많은 비중이 31.7% 3배가 됩니다. 매수자가 3배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제적으로 집값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이건 KB 부동산에서 매매가격 전망지수를 현재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KB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21.6% 그리고 서울 지역의 115.3% 126.6%부터 142%까지 전부 다 100을 아래로 보는 지역이 없습니다. 100보다 높다는 얘기는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매매가격 매매가격의 현재 전체적으로 평균 매매가격을 보시게 되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전국적으로 4억 정도 전세는 2억 4천 4백 아파트는 4억 4천 그리고 전세는 2억 8천 3백이고요. 현재 단독이라도 연립 같은 경우는 좀 작긴 하지만 4억 원에 1억 7천 7백 2억 원에 1억 3천 이건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주택을 봤을 때 현재 전세가격이 7억 7천 4백 매매가격이 7억 7천 4백만 원이고요. 전세가격은 4억 2천만 원. 이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계속 현재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현재 규제가 더 풀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은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정부도 들어서고 부동산 정책을 1부터 100까지 다시 전면 재수정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 경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